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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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너무 상클러 너무 쌍컬러 어떠세요? 와 최고 최고 아 괜찮으세요? 최고 맛있네요 불량도 나면서 맛있네요 어떠세요? 입맛을 봐주세요 고소하고 입맛이 괜찮아요 원래 아침마다 이렇게 클럽을 하세요? 아니요 바다에 식사를 하고요 몸에서 기분이 있으면 항상 열젖어서 비싸다 하고요 아 그걸 맨날 하시는 건 아니고 주말에 한 번씩 원래 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때 맛있게 먹고 싶어서 전화가 됐다 하니까 네 전반도 원래 클럽은 있는 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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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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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라 클럽의 사랑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경덕입니다 오늘 오페라 클럽은 신생 클럽으로서 배운술 아직까지 많지는 않았지만 83명 83명 좀 많아졌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새해 새로 하십시오 많이 놀러 오십시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페라 클럽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클럽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페라 클럽 회장 석수현입니다 저희 오페라 클럽은 2017년 9월 개장한 이래 만 2년 정도 된 신생클럽인데요 모든 회원이 서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과 정으로 잘 맺어진 클럽입니다 신생클럽 2년 만에 우리 회원 수는 83명이 되었고요 여성 회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집계되고 있고요 운동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클럽은 아침반과 제작반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침은 평일 아침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그리고 휴일 토요일 휴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녁은 저희들이 화, 목, 금, 토 이렇게 4일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녁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페라클럽 사랑해주시고 많이 홍보해주시고 놀러들 많이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